보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방에 순식간에 보려니 다 변화되리니 모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나 나방에 죽은 자들이 섭취하니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변화되리라 죽을 것이 반드시 반드시 섭취하니 하늘 반드시 이분이라 반드시 이분이라 고난 때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방에 순식간에 보려니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우리 변화되리라 섭취하니 하늘 눈이 consult 비밀 나팔소 예아 섭취하니 하늘 반드시 이분을 반드시 이분소 비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